안녕하세요 아이씨입니다 아 네 한하우스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국제교류에 초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홍문 위쪽 대사로 또 홍문회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K-pop 문화를 이끌어갈 아이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곡들도 신나는 곡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? 그럼 다음 곡도 이어서 불러 드릴게요 다음 곡은 눈부신 너씨는 어때?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서 너와 난 그곳으로 사랑을 따라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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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서 온도 깜짝이야 눈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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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? Oh I love you 두 손가락 손에 주면 우른 하늘이 내게만 따로 가볼까 상상해 상상해 미래로 가볼까 바라볼까 새로운 눈빛의 가슴이 붕붕붕 넌 발견했어 우리들만은 태어나 난 땡겨와 깻잎은 나도 왜 넌 깻잎은 퍼지던 짜릿함을 뛰려 해 지금 당장 널 데려갈게 꿈꿔오다 사진 속 그곳은 또 눈부는 그 바 가득한 그 속도 깊고 앉는 이 바깥이 지도를 어승 난 ticket to the dream 하늘은 난 어디든 좋아서 너와 같은 그 속도 너와 같은 그 속도 너와 같은 그 속도 넌 넌 넌 넌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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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서 어머나 감자가 눈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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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Oh I love you 너와 같은 그 속도 조정과 한 손에 침면 여름 번쩍 모든 나라들이 내게로 봐 일단 왜 상상해 상상해 네이대로 가볼까 구멍부터 생긴 고 upgrades 눈부자 가슴이 눈불불불붓 눈 books 배경에서 가슴이 이런 평가 너와 나의 비빌기 높은 성격은 눈 깨자 가슴이 굽은 분 너바를 향해 너는 이리 달릴 때로다 너와 나의 비밀들어 그 성경은 언제라도 다시 와주게 네 은하수 아래 밤새 부른 곳에 영원히 믿지 않다가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내 손에 안기고 싶은 걸 공간을 이 순간 참고 싶은 걸 이 시간 속에 영원히 이 곳에 깜짝 놀라게 우리 두 분의 Paradise 오와 나의 남은 섹터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싱싱한 곳에 잠시리 왈어 오와 나의 유아 저 우산은 내 뱃속에 나의 가슴의 날아가 놀라봐도 그 선수의 상당히 이대로 가요 바람을 달려 새로운 눈빛의 가슴이 붕붕붕 오바년에 더 우리를 달려 los 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한곡만 연결되고 있는데요